예비 후보 기간 동안에는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낙후도시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 특별법을 만들면. 국회에서 법을 통해 가지고 기업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게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익산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게 정부가 앞으로 4차 산업을 비롯해서 또 미래 산업을 개발합니다. 김승우 후보께서. 우리 중산층 익산을 떠나는 이유가 생활 환경과 교육 환경이 낙후됐기 때문에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익산을 떠난다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김송 후보께서. 익산의 교육 수준이 낮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를 좀 하셔야 되겠고. 전출 사유가 많은 게. 일자리입니다. 교육 수준이 낮아서 떠난다고 합니다. 이 통계를 가지고 익산시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새만금 배우듯이 물류단지 산업단지 주거단지를 만들면 역 주변에. 컨벤션 센터를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만금 행정 구역에 대한 부분이 먼저. 배우듯이 반드시 익산을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케이티 역사가 전주 근교로 이렇게 옮기려고는 그런 거 있는데.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천오백 명 이상이 익산을 떠났습니다. 다쿠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다쿠도시에 우선 배치해야 됩니다. 신성장 산업을 만들어서. 다쿠도시에도 우선 배치해야 됩니다. 우리 익산의 현지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된다. 자영업자들 청년들. 대기업이 오지 않는 도시는. 소멸 위기에 제일 먼저 직면하게 됩니다. 저는 생각할 때 반대입니다. 관련된 중소기업이 따라 내려온다는 것은 이것은 시대 역행적인 말씀입니다.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과연 대기업이 들어오겠느냐. 장정마을 주민들께. 연초막에 대한 추적 역학 조사를 통해서. 퇴비와 규정을 이제 제대로 규정 정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피해 구제법을. 개정해서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민관 합동 감시 체계를 구축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피해에 대한 보상과 배상 절차가 이루어지기를 환경 관련 특별 사법 경찰 관제를 좀 더 확충해서.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과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겁니다. 국가 예산을 확보 못 했다 하는 것은 전직에 대한 그런 정치인들에 대한 전직을 비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국책 산업을 사업을 개발해서야. 이 태양광 사업과 부지 실제 소유자가 우리 김 후보자님 맞으시죠? 아닙니다. 이게 명의 신탁 하신 거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아버지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 재산에 대해서 뒷조사하러 나오셨습니까? 가족 명의로는 자격농인이 아니어서 이게 태양광 사업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매도인 명의로 우선 허가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배우자와 친형 그리고 부친 명의로 한 거 아니에요? 토론회장에서 밝히는 게 이게 토론이니까 그게 맞냐 틀리냐를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 사실에 대해서 탈법이나 입법이 없습니다. 익산은 생활 수준과 교육 수준이 낮아서 수준이 낮아서 중산층 이사를 간다. 자녀 교육은 강남에서 시키시면서 우리. 그렇게 폄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도 관련 공기업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환경공단 등이 익산에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은 악취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환경 문제가 익산을 떠나는 주범으로 환경 관련된 공공기관을 익산으로 유치를 하고. 식품 클러스터와 연계한 그런 공공기관도 유치를 해서 사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과의 통합.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과들의. 취업률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예술학과는 취업이 잘 안됩니다 모든 대학은 자율에 맞게 합니다. 지방대의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관련 법률을. 제정하던지 개정해서. 교육 수준이 낮아서 이사 갔다. 모든 게 아닌가 저 이렇게. 그럼 말 실수를 했다 잘못했다. 제 딸 때문에 이사 간 거. 태양광을 합법적으로 투자한 거. 티브이 토론 나오라는 의미가 있습니까. 가족 관계. 병역 관계. 검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익산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슨 법 위반입니까. 정의 국회의원 후보 선거 자원봉사자였습니다. 법원 판결문을 지금 공개할.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한 백제 왕도 복원 사업 하려면. 익산시 예산이 이게 얼마 정도 돼 있는데 마한 관광 복원 사업에 국비를 얼마 지방비를 얼마 확보해야 된다는. 작년에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십이 년 동안에 구천 사백 오십 억이라는. 제 얘기를 들으려 이 자유 토론은 장전마을 얘기하지 난상 폐석산 얘기하는데요 익산시의 환경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익산시 예산이 어떻게 된다는 내용을 파악하지 않으면 어떻게 국비를 확보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그때부터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이 행정적 정치적 단계인 정부 편성 단계에서도 예산 들고 각 부처를 찾아가면 쉽게 반영이 안 됩니다. 정부 지출 예산 규모 중에서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2주에서 4주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장애인 복지 관련된 장애인 관련된 공약이 없습니다. 예산을 뭐 주무르고 예산을 다 편성할 수 있고 이렇게 국민들을 특히 우리 익산 시민들께 현혹스러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산 편성권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습니다. 김수은 후보자께서 29년여 봉직하셨던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쓰는 보고서는 법적인 기속력이 없습니다. 제가 예산 도움드리고 제가 민원 해결했다고 해서 제 공을 세우진 않습니다. 국무위원 밑에서 일어난 공무원들은 정책 결정에 참여 안 합니까. 의원들한테 입법 심사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예산만 많이 따온다고 해서 또 예산이 많이 따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제가 딸아이를 위해서 강남으로 이사 간 게 무슨 범법 행위입니까. 자 익산에서 교육을 시키는 부모들도 자기 자식들에게 당신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을 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합니다 고상진 후보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전라북도와 익산시 공무원들도 저에게 때로는 도움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움이 됐다 하더라도 그분들께 공을 돌려드렸습니다. 각 부채별로 어떤 국구 보조 사업이 있는지 파일에 다 정리해 왔습니다. 제가 후보자님 도 후보자님 신천지 신도가 경선에 개입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부인을 하셨는지. 신천지가 저희 경선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검증을 또 당연히 받아야 익산 시민이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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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